안 아프세요? 내가 왜 아파? 알면서 많이 아파 보이세요? 그래? 아프다고 하셔도 돼요. 좀 아프다고 하세요. 왜 맨날 괜찮다고만. 힘들지? 나 때문에 항상 애타고 불안하고. 제가 교수님 보호자잖아요. 그게 제 몫이에요. 들어가자. 그러셔. 고마워. 고마워. 전에 그러셨잖아요. 만약에 의사 관두게 되면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. 방금 느꼈는데 교수님은 평생 환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일은 절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